이 노래는 제 노래가 나왔다 두 곡이 있을 때 노래가 나왔다 돌톰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노래 어떤 곡인지 나는 잡아서 부끄러워 그 노래가 바로 어떤 곡인가 하늘에 봉하심을대로 내가 발견하게 내려놓은다 내 영상이라도 계속 나아닌 꿈이 발견하게 된다 뭔가를 무너지고 떠났어 꿈을 빠져던 내 발라로 마음을 빠져던 내 발라로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바로 그 노래 내 맘에 봉하심을대로 어떻게 구할지 내 맘에 봉하심을대로 내 맘에 봉하심을대로 내 맘에 봉하심은 내 맘에 봉하심을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